도우는 판교 IC, 지나가요.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여수대로 IC초 여수대로 IC 기상캐스터 배혜지 여성 앞서울, 쌍남 IC 분당 방면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3.4차로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여수교차로에서 성남IC 방향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습관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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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이에요. 실선에 넘어가고 모란시장입니다. 모란시장입니다 모란시장 모란시장 지나가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버스 에어폼 튀어나와서 칠 뻔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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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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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동인가요? 성남 수진동 태평동